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적군을 치러나가는 출진을 할 때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진영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 적군들을 넘기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기실 때 여호와께서 그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결한 것,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본다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 진영이 거룩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한 것이 바로 10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몽설한 것도 부정하고 배설물도 부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로 더럽혀진 사람도 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해가 질 때에 들어오고 절대로 그것은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자의 성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싸우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했느냐. 이 모든 전쟁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스라엘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대적하는 전쟁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하는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전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영들의 전쟁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에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영들 간의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의 싸움은 바로 마귀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와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능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다면 이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진중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바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왁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가난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왁께서 신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관념의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나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여왁께서 신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한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왁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아시 블레셋 진을 돕고 막 충만할 때 다윗이 나가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뭐를 가지고 나간다 그래요?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시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랬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다윗은 그 싸움을 싸울 때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엇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싸움은 제일 가깝게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 당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난한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것은 곧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럼 뭐와의 싸움이에요? 원래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죄성은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움직여서 싸우게 합니다. 또 그 다음이 바로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바로 가족, 친족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공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은 막 물어뜯고 하는 싸움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 심령, 비를 건드리는 말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언어폭력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런데 이 언어폭력은 그냥 듣기에 아무 폭력이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받을 때 내가 상처를 입으면 바로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지만 사단이 그 입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언어를 통해서 오는 공격이에요.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 그것도 또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중에서 아주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은 것들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인식의 저 밑바닥에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어떤 부분은 인식하는 부분들 어떤 것은 기억하는 것들 이러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서 나로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내적인 영적 싸움인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로 받는 싸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나라와 나라 간에 관하 이러한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 이 모든 것이 사실상은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같이지만 그 위에 배후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그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온전히 누리면서 자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만약에 내 안에서 어떤 죄를 짓는 죄의식이 올라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나에게 죄를 기억하게 하고 자꾸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는 움츠러들게 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의 괴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오늘 본문에서 그 똥 같은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가증한 것들은 나를 더럽히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룩함을 입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고룩함을 무엇으로만 입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입는다는 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자는 고룩한 자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과 관계가 되어져서 그 피 흘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허물에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고룩하게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 하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나에게 자유함을 준 단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계속돼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회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냥 회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피 뿌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거기에 메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떤 과거의 문제든 그것이 현재의 나에게 역사하든 그것에 내가 메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낮은 자존감이 또는 어떤 상처가 주는 어떤 감정들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추건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에 말로 나를 상처를 줘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말을 한 사람 그 일어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거룩함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말로 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내가 더럽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으면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므로 주님이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군을 너에게 붙이기 위해서 적군을 진멸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적군을 나에게 붙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멸은 왜 해야 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기 원함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생명의 능력은 바로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는 뭐예요? 평강과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절대로 그와 같은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괴계를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냐고 기쁨을 유지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족속을 물리치려고 할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으로 또는 바깥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처하는 이 모든 전쟁은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우리 주 예수의 것이고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나의 구원이 되심을 나의 삶 속에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할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대해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어지고 아비멜렉도 우리 53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을 그 위에 던져서 아비멜렉도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강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토가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사건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권세가 그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 거룩한 분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토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관가하지 않으세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신명기 23장에 하신 말씀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내가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토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심령을 유지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이 여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와의 그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절대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게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냐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또는 세상에 나가서는 나를 다스리는 권세자와의 전쟁 회사에 나가면 나의 상급자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자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권세들이 있고 그러한 권세 속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공격을 받는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나 또한 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이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배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고룩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을 내 손에 붙여주셔서 진멸하게 하신다. 그 말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심령이 승리하니 기쁘고 내 환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으니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이 무엇으로 우리가 입어줄 수 있냐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때 그것이 내가 입은 갑옷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허리를 동인자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늘 은혜를 바라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앞에만 날마다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 거룩함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 앞에 그 정결함과 고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따르던 어떤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매일 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모든 행복 가운데 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칼이 되어야 되죠. 그 모든 공격을 막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되죠. 늘 내 모든 행보에 그 복음에 신을 신은 자로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늘 이마에 이누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진리로 내 허리를 탁 띄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말씀에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드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신을 신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결국은 거룩함을 입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덧입은 자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늘 거룩하면 우리의 행위가 늘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어질 것이다. 늘 전쟁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십니다. 정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다 넘어져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정말 내게 믿음이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이 나갈 때 내가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할 때 그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육척장신을 그 돌 하나로 넘어뜨립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의 선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될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영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것들을 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영 가운데 계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적군을 그들이 진멸할 수 있게 하기 위합니다. 라고 한 이 말씀 우리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찾아서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성전이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감정, 우리의 영 그래서 영혼, 몸이 다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오직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은 자로 그 말씀에 늘 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이미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내 안에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더러운 것을 재해버리는 것. 오직 거룩하게 내 몸을 보존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핏불임으로 거룩하게 했으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 가운데 나가서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만 하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믿음이 관념이 되어져 있으니 정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신 바로 이 엄청난 은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